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하여서 매주 영적인 영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죽이는 비판적 삶에서 벗어나서 나의 영적인 들뽀를 깨닫고 또 서로를 살리는 복음적 관계의 삶으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날마다 치유와 회복의 복음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서 들뽀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 복음적 관계 회복이란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4주차 강단 말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수호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등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생활원리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걸친 이 산상수호는 바로 대단원의 막을 바로 이 마태복음 7장에서 내리게 됩니다. 특별히 본문은 이웃에 대한 바로 이 행동 행위규범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바로 이를 돕는 영적 체크리스트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명령형으로 기록된 것은 바로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칭찬을 많이 하십니까? 비판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우리가 흔히 인터넷 댓글 문화를 보면 굉장히 악의적인 그런 비판의 글들이 많이 있고 또 추측성의 비판의 글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은 상대방과 자신의 관계를 끊고 판명시키는 도구가 되어지고 철저히 자기의, 자기 기준으로 비판하기 때문에 창식이 3장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보금적인 칭찬과 격려는 관계를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상생의 도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비판에 앞서서 자신에 대한 이런 엄격한 검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단순한 관계 회복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 회복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바로 생명살인은 보금적인 관계 회복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보금적 시각입니다. 오늘 1, 2절 말씀을 보면 대인관계를 말씀을 하시는데 당시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 나름대로의 가치관, 또 전통, 유전, 문화적인 배경을 판단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제하고 독선적인 태도를 가졌습니다. 잘못된 고정관념과 율법적인 기준을 또 잣대로 사용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을 정제하고 영적으로 죽였습니다. 이러한 바리세적인 비판적인 시각은 절대로 신앙에 자라거나 성숙되어질 수 없습니다.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자신이 또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상대방도 정제하지만 또 그 율법을 나에게 적용하기 때문에 자신이 조금만 무능하다,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자신도 피곤하고 상대방도 죽이는 것입니다. 이 비판이라는 헬라 언어는 크리노, 바로 정제하다, 심판하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심판은 인간의 고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으로 불완전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스카스 맥라이트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정제하면서 하나님 행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의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하나님같이 된다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았던 것처럼 비판을 철저히 창세기 3장의 산물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나도 모르게 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 이 총장은 비판하지 말아야 될 7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바로 불완전한 존재다. 눈앞에 보이는 현장을 단순히 그 보이는 것만을 갖고 잣대로 보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숫자 6을 보십시오. 내가 6자로 써놓고 밑에서 볼 때는 6으로 보이지만 사실 거꾸로 위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9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6이 될 수도 있고 9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각을 자기 중심에서 상대방 중심으로 서로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우리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원래 의대대로 말씀을 받을기보다는 때때로 내 영적 상태에 따라 또 내 기준대로 말씀을 잘못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맞춰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2절 하반전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헤아리다는 원어 자체는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심판의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헤아린다면 우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렇게 헤아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 눈에 있는 들뽀와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뽀는 그야말로 통나무 벽과 벽 사이에 바로 지붕을 받쳐주는 목재입니다. 보문의 눈은 단순히 육체의 눈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방의 영혼 전 인격적으로서의 그 마음의 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통나무와 같은 나의 허물은 보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텃밭과 같은 작은 티를 비판한다는 것 이거는 바로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본문의 이 티의 의미는 바로 바리세인 서기관들이 개 취급으로 정말 짐승 취급을 했던 바로 이방인들 그리고 세리 정말 이방인과 세리들의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티라고 생각한다면 들보는 들보는 그 세리를 멸시하는 바리세인들의 교만 고질적인 비판의 습성이 바로 들보인 것입니다. 이번 강당 말씀 묵상하시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들보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율법적인 예틀 체질은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러나 남에게는 엄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점 보금적인 체질로 기경되어질수록 보금의 개인화가 일어날수록 오히려 우리는 상대방을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겨지고 나 자신은 보금 앞에 말씀 앞에 엄격하게 세우게 되어집니다.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듯이 발효되어지고 팽창할수록 새 부대는 이 새 포도주를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보금은 그만큼 융통성이 있고 수용성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철저히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빠져있는 완전 무력한 존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사건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이러한 재창조에 구원의 축복을 받은 우리 날마다 이 은혜의식이 우리 삶에 깔려 있으면 비판하고 정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판 정제를 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쓸 수밖에 없고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린 자를 하나님 사용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국 신앙생활은 뭐다? 자기 발견이다. 말씀은 꼭 거울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남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바로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나의 들보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인사말이 예 습관을 깨고 새 습관을 갖춥시다. 상대방의 허점이 보일 때 어떻게 되냐. 저는 전에는 몇 번 건면도 해보고 그 때문에 소가리도 해보고 아 왜 저럴까. 갈등도 하고 이해가 안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갈등과 건면은 상대방의 상태를 더하면 더했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허점을 발견한 자에게는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미션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허점을 발견한 자는요.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의 연약한 부분을 기다려 주면서 그 건면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라면 기다려 주는 가운데 기도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부족한 상대방과 더불어 하나님이 나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상대방의 허점이 보인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사람의 허점이 또 나의 허점입니다. 나에게도 상대방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허점과 티를 통해서 또 나의 내가 깨닫지 못했던 나의 들뽀를 보게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리는 보금적인 시각인 줄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개 취급을 받았던 세리, 창녀, 이방인들 오히려 그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를 하고 교제를 나누십니다. 바로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이론으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로 생명 살리는 보금적인 시각을 직접 실형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요셉을 보십시오. 자신을 파는 형들 앞에 내가 상처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금적인 시각으로 구원의 관점으로 반응하느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각인 뿌리, 체질화된 요셉은 상황을 보는 영적인 시각이 달랐습니다.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한탄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를 먼저 보내셨노라고 또한 사무엘상 24장 10절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후왕을 다루실 것을 믿고 기름 부어 세운 주의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을 믿고 자신이 피판하거나 복수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밋의 영적 수준이고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복수적인 관점이 아니라 보금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오늘 그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과 전문의가 신경, 과민증에 걸린 사람들 대부분이 남을 날카롭게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비판은 서로를 죽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비판할 때 내 입술의 고백대로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어지고 나에게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저서 3장 9절에 악을 악으로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잠원 24자 17절 18절 말씀에도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다가 그의 진노를 그에게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따라서 비판은 그대로 전갈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반면 복음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우리 자신도 윤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상대방도 살리고 나도 사는 윈윈 영적인 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께서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정말 이런 윈윈의 축복 속에서 윤택해지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두지 말라 너의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대의 격언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여기서 거룩한 것과 진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바로 이 천국 복음을 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개와 대지는 이방인을 넘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가치 있는 이 참된 복음을 주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이번 주 강대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구나.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참된 소유자가 될 수 있고요. 현장에서 정말 강박한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정말 예비된 자가 복음을 받을 때는 너무 기쁘고 천국 잔치가 열렸으니까 그러나 또한 강박한 자들을 만났을 때도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강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나는 이 복음을 받게 되었을까 다시 한번 정말 구원의 감격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하고 또 생활할 때 사실 이 건면은 아무에게나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지 설득이나 강요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간혹 영적 문제야 아직 깨닫지 못했어 라고 상대방에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상대방을 잘 진단해서 하는 얘기라고 유익한 이야기라고 말하지만 아직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그것이 비판의 소리로 들리고 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영적인 진단이 혹시 비판이 아닌지 아니면 정말 정확한 영적인 분별이 있는 상대방을 살리는 유익이 되는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흑암 문화가 판을 치고 있고 어두움과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운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면 사례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현장에 영향력을 줄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창승의 3장, 6장, 11장에 정말 이 서로적인 것 양보하고 이것을 우리는 비판하는 것입니다. 오지 사도행전 1장 138에 이 본론 인생을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가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데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구원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많은 만남과 또 환경 속에 녹출되실 때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복음의 유익이 되겠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질 때 생명을 살리는 놀란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써 2, 3, 7 나라를 살리는 24 제자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 예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9세기 보급운동에 큰 핵을 그었던 디엘 무디 목사님 원래 구두 수성공이었죠. 뒤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부흥사가 되고 또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 문법적으로 굉장히 틀린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동력자들이 붙고 많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 문법과 이론이 완벽해서 그것으로 이론으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 내가 학습화된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상대방은 학습화된 그리스도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언약을 한우로 전달하면 상대방은 한우로 원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세인 서기관들 율법적으로 능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살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제하고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 비록 허점들 많았고 열악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당대 석학 박사를 붙이고 유명 가수를 붙이고 그보다 더한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 그를 만났던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종교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다리 전략은요. 내가 정말 무가치한 존재 무능한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 인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던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그만큼 가치있고 존경한 존재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정말 진짜 나의 모습 진짜 찐인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 할 만큼 나는 처절한 죄인이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죽어주실 만큼 난 너무도 가치있고 존경한 존재라는 것. 바로 이 두 가지 죄인과 존경한 자의 의미가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이 정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경과 그 가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역이라면 가장 훌륭한 사역이고 가장 잘된 사역인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내 수준과 상관없이 더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현장의 살증인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또 내가 속한 교회의 기관들 또 우리의 생업 현장이 보금 공동체의 원리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현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정말 불통되어지고 단절되어지고 내가 절대 수용하지 못했던 만남들 현장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생명살이는 보금적 관계 회복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는 우리 또 승리자로 또 한 주간 멋지게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약기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보금적인 시각으로 나 중심의 옛 틀을 깨고 보금의 새 틀로 영적 상생의 삶을 사는 완전 보금체질이 될 수 있도록 두 번째로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생명살이는 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춘 보금적 관계 회복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 기도 제목으로 현장 예배가 안전하게 진행되어지고 또 보금경제가 회복되어지고 코로나19 확산이 방지되어지며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하여서 또 마지막 우리 개인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보금적 관계 회복 24주차 강단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산상수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 삶 우리의 사실적인 삶을 또 점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세적인 율법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금적인 시각으로 나 중심의 예틀을 깨게 하시고 보금의 세틀을 갖추어서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영적 윈윈 영적 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속에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이 바로 영혼구원의 있음을 깨닫고 많은 영혼들 살려내는 생명살이는 보금적 관계 회복자의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가 병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랜 기간 온라인 예배로 인하여서 한 명의 영적인 낙오자도 나오지 않도록 또 어떻게든 무교의 주의로 끌고 가는 사단의 전략이 무너지게 하시고 또 묻어진 심령이 깨어서 온전히 주의전을 사모하며 온전한 현장 예배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경제도 간섭하여 주시고 행여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무너진 경제들 하나님 친히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새가족들 또 장단기들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더욱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한 주간 더 보금적인 관계 회복자로 무너지고 또 단절된 불통된 관계들을 먼저 소통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영적인 결단과 결행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옴 나이다. 아멘.